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BT 시험 체험하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시험 보러 가시면 시험실에 입실하셔서 좌석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응시번호와 성명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 좌석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알림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응시자 신분이 확인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시험 시작 10분 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요거를 상당히 주의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신분 확인 완료 팝업 확인 버튼입니다. 이것을 시험 시작 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시 처리됩니다. 아무리 가서 앉아계셔도 시험을 보셔도 0점 처리됩니다. 결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 10분 전에 이 메시지가 나오면 부지런히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응시자 신분 확인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화면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임박하면 감독관이 들어오셔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적 되시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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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